은혁이랑 소민이랑 동창이예요. 은혁이랑 소민이랑 동창이예요. 아 그래? 맞아. 얘기했어. 수영. 초딩 동창이야? 아 그래? 맞아. 얘기했어. 수영. 근데 아까 은혁씨가 학교 다닐 때 자기 좋아했었다고 봤어요. 학교 다닐 때 자기 좋아했었다고 봤어요. 아니 초등학교 때는 어땠어요? 초등학교 때? 원래 저랬어요. 똑같았어요. 별명 있었어요? 초등학교 때? 초등학교 때는 이름으로 많이 들었어요. 아 근데 이거는... 뭔지 알겠는데? 원래 전소똥으로 가다가 전소똥 가다가 소똥 소똥 하니까 젖소똥으로 그냥... 혁제는 혁제도 별명이 있었어요. 혁제요? 혁제. 혁제, 혁제. 혁제, 혁제. 초등학교 때는 그냥 저희끼리. 애들이니까. 야 친하구나. 거짓말이 아니었어. 친하구나. 네.